Let's play a little game To show the world just how brilliant you truly are 뭐야? 헐 그냥 부셔! 니 손이 부서지도록 세게 내리쳐 야! 벽이 얼마나 초단단한 거야 히타늄 합금으로 만들었냐? 오 목소리 너무 색상관리네 이렇게 말할게 에이전을 잘 알게 될 것 같애 에이전을 잘 알게 될 것 같애 하하하하 너의 보스는 꽤 즐거웠어, 아니지? 그럼, 혹시 그 수고하자면 그 수고하자면 올리와, 에이전 A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좀 놀랄게 남겨주셨어 와 선물이다 말깡 챕터3 루비의 함정 계획대로 되지 않았군 케이스가 잠겼어 아니 선물이라며 흠 이게 뭐지 오 오 오메이 흐아 자 오케이 안 들어가지네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안잡히는걸 히 으 흠 흠 бу 진 이 냈 짜잔! 됐어 하! 여전히 열리지 않아 열리는데? 헐 그냥 부셔! 니 손이 부서지도록 세게 내리쳐! 잠깐! 폭탄을 막아야 해! 뭐야 바보야? 작동해제 스위치 누르기 이게 뭐지? 기억해둡시다 이게 뭘까요? 이상한 문이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연필은 없어 뭔 소리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연필은 없어 루비! 이렇게 귀여워 어, 몰래 숨겨둔 물건이라 맘에 드는데? 중요해보이네 어떻게 작동하는거지? 빛나는 물체 아, 이런 내가 부순건가? 부서졌잖아 다시 넣을 수가 없어 부서졌다고 회로판을 해킹해버렸어 파워셀 삽입 찰칵 작동하잖아 파워셀 3개가 추가로 급히 필요해 이것이 무엇이야 자 좋아 됐어 좋아 강의 헤어로판을 해 볼 수 없다 펀디 펀 주왕 하.. 드디어.. 머리가 아프네 정말 단단히도 봉인됐네 뭐지 이게? 뭘 뜻하는거야? 어? 저기 흥미로운 구멍이 있네? 구멍이 너무 얕다 어.. 오랜만이네 널 트레블라고 부르는게 좋겠어 어.. 넘는거 같군 맞아요 아까 쪽지에 7이 맞는거 같은데 어? 옆에 뭐가 더 있었잖아 정말 묘하게 생긴 점근정치네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어.. 어.. 찾았다 이건 뭐야 뭘 먹은거야? 작은 플러그 숨겨진 패널이라.. 근데 어떻게 해야지? 야 퓨즈 짱 많아 어디에다가 이걸 꼽아야.. 아아.. 이거.. 여긴가 본데 짠 제대로 한거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확실하게 제대로 하긴 했어요 일단 이거 꼽고 천장으로 혹시 볼 수 있냐고? 저기는 출구가 아니야 그냥 비치군 비치 비치다 비치.. 어.. 뭐야 이거 이게 벽돌 위치가 틀린거 같아 어.. 찾았다 뭐라고 써있는거야 이거? 시그마 xvv네 완전 어렵게 해놨다니까 좌우 대칭이 돼있어서 어? 이게 아닌데? 이거구나 이거였네 그러면은 쉽지 됐으 아야 아야 설마.. 열리는게.. 이거 버튼인가? 이거 아직 해결 못한거 같은데 제발! 아.. 열기는 했지만 시간내에 해내지 못했어 뭔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될거 같은데 너무 가벼워 그래 너무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거 보니까 무거운 무언가를 올려야돼 저 벽돌 말이야 정말 단단히도 봉인됐네 연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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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필요할까? 연필이 필요한 이유 설마 여기에? 루비의 작품을 망치고 싶지 않아 평생 소중히 여길거야? 어어? 오.. 고맙기도 해라 그림이 하나 더인.. 어어! 아아..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못찾아서 진행이 안되고 있었군요 어! 됐어!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하하하하 어.. maybe I would 뭐지? 시도는 좋았어 루비 난 비밀 유언 감심장을 가졌다고 핫! 터지나? 아니군 오오오오 미쳤다 다 바뀌었지? 일단 이게 내려갔어. 열쇠를 챙기고 와, 봐야 될 게 산더미네. 여기에도 뭐가 있네. 저기 뭔가 숨겨져 있어. 열쇠 같은데 닿지가 않아. 짝대기 같은 게 필요하군. 이건 뭐지? 아래에 뭔가 숨겨져 있는지 아래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군. 정말 이상하게 생긴 기계네. 이거 켜져 있는 거야? 고장 난 것 같아. 열쇠.. 열쇠 아니고. 고장 났다고? 아직은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이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 저게 뭔데? 작은 구멍에 닿질 않아. 오. 난 천재라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연필을 이렇게 사용하겠어? 내려. 이게 뭘까요? 끌. 끌개야 이렇게 사포 같은 건가? 응. 젠장. 내가 좋아하는 퓨시아 색이 없잖아! 위쪽이랑 연관이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숨겨진 패널이 또 있는 것 같군. 이건 뭘까?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오. 이걸로 작은 패널을 여는 거야. 숨겨진 버튼이라.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지. 눌러보깃! 오. 와우. 레이저야. 고양이가 있었다면 이 레이저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야. 어딜 향해서 쏴야 하는 걸까? 이건 뭘까? 열쇠구멍이 필요하다. 이 노란색 열쇠. 저기 왼쪽 구석에. 벽 너머에 있는 열쇠를 여기다 꽂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이 손잡이를 다시 올릴 수도 있나? 아. 아. 오케이. 이건 계속 남아있네? 뭘 헤매고 있어요. 빨리 꽂아봐. 이게 다야? 오! 옘병? 별거 없었네요. 여기다 두 개를. 꽂고. 오. 다시 내리고. 자. 우리에게는 끌개가 있어. 어따 쓸까? 이걸. 설마 살까? 벽돌? 벽돌 됐니? 오. 좋은 생각이에요. 사포처럼 이거 다듬는데 쓰는 거 아니야? 끌개는 원래? 이걸로 벽돌을 뽑을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오. 빠지네? 빛나는 물체 얻었고. 벽돌. 어. 이러면은. 유리조 다 모으는 거거든? 아주 좋아요. 벽돌로. 이거 올려놓고. 이제 괜찮을 거야. 자. 얻었어. 벽돌이 제 역할을 했어. 패널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눌러서. 아. 또 버튼이네.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등대가 나오겠지. 다른 레이저야. 이 방엔 정말 장치도 많네. 이 버튼에 무늬가 의미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 다 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으음! 좋아. 다른 파워셀이야. 이거는 사진을 찍어두는 게. 그래. 이게 비번인 것 같고. 거의. 이게 뭐지? 이상한. 여기에다 빛을 쏴야 되나? 자. 다이아.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이걸 맞추면 되는 건가? 맞춰보자.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전혀 엉뚱한 데를 가리키게 되네요. 레버를 내리고 오른쪽 금고에 맞춰보자고? 아아.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여기 정중앙에다 맞추는 건가? 아니 근데 각도가 좀 애매하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씨. 안 되잖아. 어? 레이저가 이거. 어! 레이저 꺼냈을 때 버튼이 이 모양이었잖아요. 이 모양에 따라서 이걸 그, 이렇게 그려져 있는 대로 돌려놓으면 자, 이 버튼이 이쪽 버튼이었지 아마? 그럼 이게 맞는데? 지금? 이 위치에다가 두는 게 맞아. 그리고 이 버튼이? 역삼각형. 이거 버튼 눌렀더니 요, 여기가 열렸었잖아요. 그죠? 아, 아닌가? 이거냐 이거냐?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이거였나? 이게 삼각형이었나? 그래 일단 해보자. 이 마른 문은 이렇게인데? 너무 엉뚱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른쪽 게 화살표였던 것 같다고? 그럼 이걸 이렇게 맞추고 이거를 이렇게 맞추면 어! 됐어! 어어~~ 이, 이제 진짜 레이저지 아.. 이 숨겨져 있던 패널들이 드러났네 이게 레이저의 동력이군 오오오오옵오오옥오오 아주 좋아요. 아주잼있어요. 그래, 여기에 레이저가 들어갔고? 파워셀을 얻었군요. 이제 하나 또 꽂아보가? 쓰으으 방사능도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걸로 투시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원 계속 두 개는 됐고, 두 갠 남았군. 이제 작동 해제 스위치를 작동해야 해. 폭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쥐구멍엔 뭐가 있나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쥐구멍은 내가 확인을 안했네? 어 쥐가 사라졌다. 설마 여기에 있나? 쥐? 허어어어 고마워, 트레버. 정말 멋지네. 트레버의 열쇠. 그래. 이제는 이걸로 내 친구 트레버가 날 위해 구해준 열쇠야. 돌렸어. 어 또 다른 무언가로군요. 음,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전부 다 집어넣자고. 고마워. 되쑤. 시청 중 뾰 펴지나? 특정 불빛을 껴야, 켜야 하는 것 같네. 그런데 어떤 걸까? 거꾸로였네. 그래, 이제 이 단서를 알았으니까. 거꾸로였네. 된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돌려볼까? 이거야! 됐어? 이제 열린 거야? 열렸네? 오, 대박 사건? 와, 아까 아무것도 없었던 방이었는데 지금 완전 개판된 거 봐봐요. 숨겨져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퍼셀이 또 있어. 찰칵. 잠금장치 세 개를 열었어. 이게 시험이었다면 돈 간 것 같군, 루비. 자, 봅시다. 자, 봤어. 아, 3 더하기 4야? 아닌데. 3 더하기 3. 4 더하기 4. 5 더하기 5네. 맞아? 그럼 9랑 14겠네? 아, 그럼 5자리 숫자가 나와요! 잠시만요, 다시. 9랑 14인 것을 감안하면은 5, 1, 4, 7, 9야. 51479. 51479. 51479. 51479. 51479. 아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하나만 열려? 그럼 나머지는 이건 이걸로 열겠네. 그쵸? 하아.. 이게 뭘까.. 색깔이.. 화면을 보자고? 어? 막 건드리니까 나오네? 빨..하..초파야 빨하초파 대박.. 와..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연관지을 생각을.. 빨.. 하.. 초.. 앗 초.. 파.. 화면에 3개 숨겨져 있었어! 그래! 나만 모르고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었지 드디어 움직이는군요 이제 시작하자고 널 쬐깍쬐깍 기계라고 부르는게 좋겠어! 아하.. 하나씩 다 만들면 되는거 아니야? 그지? 히스테이케 코드를 세 번을 입력해야 이게 열리는구나 자 어... 7 4 11 74 115 음 좋아 코드 두 개는 됐고 하나 남았군 어어 야 이거 아까 봤던 우리가 기억해야 했었던 코드잖아? 예전에 봤었는데 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지? 11 12 288 11288 11288 11288 내가 바로 가장 위대한 슈퍼 탐정이야 어때 루비 정확히는 시청자들이지만 음 아 갖고 온 파워셀 하나라 하하 위로 쭈루 쭈루 쭈쭈쭈 됐어 이 파워셀이 마음에 드는데? 좋아 심업하고 해보는거야 눌렀는데 갑자기 막 달이 터지고 그러는거 아니지? 어어? 헐 헐 헐 대가를 치르게 될 거나 루비 루 임무 완료 작동 해제 스위치 누르기 이거 막 누르니까 막 덜덜 거리는데? 왜 이래 이거 아 이제 빡쳐서 막 부수는거야? 아 이거 계속 치면 죽는건가? 어? 꽝꽝꽝꽝꽝꽝꽝꽝꽝 어? 이거 터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두드리면 어? 어? 게임 오버야? 어?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네? 하... 정말 위험했어 트레버도 무사히 할텐데 점점 진지해진다 게임이 이곳에 설계도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먹어버린 것 같아 여긴 정말 더럽군 뭐지? 유니폼 도둑이 다시 일을 벌이다 설계도인데 한 조각뿐이야 미아에 잡힌 함옥 비밀 요원 이건 루비의 어머니야! 미아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알 것 같군 아oc 왕 흐헝 재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한거 왜 이렇게 웃기냐 ㅋㅋㅋ 캐미닛 열쇠 너무 유쾌해 이 친구 머리가 없는 장난감이라 매력적이군 루비가 어렸을 때 뭔가 폭파 시킨 적이 있나? 숨바꼭질 챔피언 오래된 보일러야 뜨거운 물을 잠가야겠어 그럼 깨닫는게 있겠지 음! 트레버! 살아있었구나! 그러니까 루빈은 우리가 죽은줄 아는군 좋아 이제부터 재밌어지겠어 그녀를 막아야해 트레버 소심하라구 모래폭풍 속에 낙타 엉덩이보다 더 단단히 잠겨있잖아 비유가 왜그래? 이게 뭐야 왜 벽 속에 이런게 숨겨져있는데? 잠겼어 잘못된 열쇠인가 보네 맞지가 않아 캐비넷이 근데 어딨어 아! 캐비넷이 이거구나 나 이거 무슨 철조망인줄 알았더니 스크루 드라이버 거미 난 거미가 싫어 스크루 드라이버는 여기 열려라 참깨 으흐 먼지가 세탁소 주인이 싫어하겠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펄 스크루 드라이버 멘은 에이전트 A로 빨리 한 번 하하하 아, 당신의 방법은 내가 자신의 방법은 아, 당신의 방법은 자신의 방법은 그것은 없지 어? 헐! 야, 서장님이 서장님이 흠막이었어 헐!